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할 것은 무엇인가 카오소링을 돌리는 것이지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근데 아 이거는 돌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뭐가 좀 감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마력 25 야 기준점을 어디 맞춰야 되냐 록 15% 아 근데 힘이 안 나온다 와 또 방어력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벤톤 벤톤 아니하면 매수 안 줘도 돼요 아 반지가 이 안에 있나 아 여기 있군요 일단 유니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나요 아 HP 3줄 아 끝났네요 아 이것으로 별거 없었지만 카오소링 돌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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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오